안녕하세요.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안PD입니다. 오늘은 키웨스트가 멤버십 회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23년 1월 26일 키웨스트는 현재가 372원이었던 솔라를 30% 목표 수익률로 300원까지 5원 단위로 분할 매수를 잡고 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23년 2월 4일 약 300원 정도였던 솔라의 차트와 과거의 움직임에 기반한 분석을 하고 솔라가 태초 가격으로 환원된 상태로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회원님들과 함께 솔라를 분할 매수했고 23년 2월 13일 키웨스트가 매수 추천했던 대로 목표가 500원에 도달했습니다. 이때 분할 매도로 수익을 1차적으로 실현하였고 23년 3월 28일 12시 약 30%의 급상승으로 2차로 수익을 실현한 뒤 23년 3월 28일 오후 8시 30분 375원 부근 가격에 재매수했습니다. 최근 급등한 솔라의 움직임을 보셨나요? 물론 솔라 외에도 수익을 낸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최근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던 솔라. 고점매도로 최대 3배가량의 수익을 실현하신 회원분들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암호화폐를 매수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키웨스트 멤버십에서 함께 수익 내면 경제적 자유의 한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. 키웨스트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혼자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지원, 기구활동, 강의,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여러 활동가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활동,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성균관 MBA 후원을 하고 계신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.